이런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20탄입니다. 120탄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차트 보시면 알지만요 자 이 종목이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바닥 2000원을 찍고요 지금 거의 한 80%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제가 매일 120탄 연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여러분들이 그런 여럿몰의 희생물이 되지 마라 여러분들은 눈탱이 당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다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렸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15,500원입니다 자 15,500원 자 15,500원짜리가 이번에 2천원까지 빠졌으니까 2,7,2,14,2,8,2,16 뭐 대략 잡아가지고 지금 8토막 난 거 아닙니까? 8토막 자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잠재자산이 15,500원짜리가 2천원이면 그냥 거의 8토막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바닥이 이번 바닥이 지금 2천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의 추천금액을 제가 천만원을 사봤는데 왜 여러분들 천만원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만원을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이 자료를 보시고 지금 여태까지 수익률 자료 보셨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243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추천하는 수익률보다 지금 보셨던 이 수익률 자료도 어마어마하지만 앞으로 더 벌 수익률은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은 기본이 1000%예요 자 지금 이번 바닥이 약 2천원에서 지금 3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8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85% 정도 되네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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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물리금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분명히 20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온 거예요 자 신호탄이 왔는데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제가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목표가를 500원까지 빠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5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면요 자 이 종목 2000% 가까이 터집니다 2000% 아주 대박이죠 자 이 종목이 현재 이번 급락장에 2000원이니까 1000원까지만 빠진다고 하면 이 종목은 최하 1500%입니다 1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최하 15배에서 많으면 20배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하면 최하 10억에서 20억을 벌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지금도 매수 들어가면 돼요 왜 당장 금융위기는 안 오니까 그렇지만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주가 이제 빠지고 내일 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 다 개박설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돈 버는 종목은 따로 있는 거지 이런 급락장에 왜 삼성전자의 여론에 속아가지고 동학개미운동이다 뭐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렇게 돈도 못 벌고 개회 고생을 하는가 자 이 종목 추천금액을 한 2천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제가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이 종목은 천만원의 추천금액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5,500원이다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 금액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새로운 경제금융 이론은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2012년도 8월달에 네이버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 금융 이론은 제가 창시를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의 8조를 한 이번에는 뭐 이제 점점점 지금은 8조가 넘죠 삼성전자의 배신 코스피 25% 오를 때 삼성전자 12.5% 인데 이건 완전 바닥에 잡은 사람이고요 보통 5% 6% 먹고 있던 사람도 오늘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다 손실 날 겁니다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 이야기 하나도 안 틀리죠 자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제2의 imf 금융위기에서 붉은태양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는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만 추천합니다 여기는 유료 카페에요 자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자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미국 월가이들이 3대 미국 3대 지가 주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날 제가 글 썼잖아요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폭락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이 손실난 종목을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면서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파워포인트 이 자료가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240개입니다 이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저랑 같이 동시에 매수해서 2년 동안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홀딩한 수익률입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의 5배가 터지는 종목이 지금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을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추천했듯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120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제가 추천한 종목이 제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를 한 우리 카페 회원님은 수익이 안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1000개의 포스트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다 확인하시고 자 몇 개만 보여드리면은요 자 자료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십시오 자 돈이 있는 분은요 저희 카페는 보통 30개 40개씩 삽니다 자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가 120탄 인데요 돈만 많으면 120개 다 주워 담으시면 돼요 다 120개가 최하 1000% 짜리니까 어떤 종목은 안 사고 싶겠습니까 돈이 많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회비 아끼지 마시고 싹쓸이를 하십시오 이게 지금 한 페이지가 한 10개 정도씩 되니까 뭐 한 30개 되는 거죠 자 이 수익률 보시고요 자 천천히 자료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십시오 몇천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 자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도 수십억 아닙니까 자 그런 분들은요 금융위기가 오면 전재산 아파트값 3분지 1 토막 납니다 그리고 지방에 땅 부자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에서 20배 늘릴 수 있는 대박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다 싹쓸이 하시면 되요 돈 많으신 분들은 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희 카페는요 장기 투자자만 추천을 합니다 단기 투자하실 분은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제2IMF 세계 대공황이 올 때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에서 20배 많게는 50배를 늘릴 수 있는 종목이 제가 지금 120탄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싹쓸이 하실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일단 문자로 상담 의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전화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무료 추천이 그냥 거져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10배 이상 늘려줄 수 있는 이 종목의 추천가가 최하 500에서 1000만 원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안 드립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자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 없어도 성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자 그러신 분은 이 무료 추천 받는 방법을 여기 자세히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은 이걸 이용을 하시면은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포스트를 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드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무료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정말로 돈이 없는 분들 성공하고 싶은데 정말 언덕이 없어서 비비지 못하는 그러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추천까지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포스트 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포스트 쓸 시간이 없는데 대박은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요 회비 내고 그냥 추천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유료 추천주를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는 여기고요 자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기업 관성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해 드릴 텐데 자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38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냐 15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500%는 터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종목이 15000원까지는 안 간다 왜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올 거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 주가가 다시 하락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500원까지 빠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500원에 매수하셔서 15000원까지 올라가면 2000%가 가까이 넘는 겁니다 500원짜리가 5000원가면 1000% 만원가면 2000% 아 이게 3000%네요 3000%네 이거 추천 금액을 1000만원을 제가 책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1500만원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3000%면 원래 3000만원이 추천가인데 제가 계산을 잘못 잡았네요 그냥 1000만원에서 500 정도만 더 올려서 1500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회사의 내임본료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려도 절대 이런 종목은 매수하고 물려도요 손절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물려도 자 이 종목은 절대 손절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2000원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거 초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대 د Professional 1 3 4 6 5 6 8 8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